고작 2주 사귀고 헤어진 짧은 만남도 연애를 할 수 있나요? 10년을 사귀었지만 매일같이 싸우는 우리가 연인이긴 할까요? 가까운 사람에겐 창피하고 안 친한 사람에겐 꺼려지는 은밀하고 아찔한 우리들의 연애 이야기 강요와 편견 없이 들어드립니다 연애 얘기 들어주는 사람 친구 연사친 이런거 하지 마세요 너무 옛날 건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딘딘의 뮤지카이 2부 시작됐고요 오늘 연사친 코너 함께 할 분은요 저희 찐 여사친이죠 그리고 저의 전 여자친구이기도 한 현영씨 조현영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뮤지카이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레인보우 활동하고 난 다음에 혹시 라디오 또 나오신 적 있나요? 어 네 한 번 딱 한 번 아 그래? 방금 톤이 되게 옛날에 그 레인보우 때 톤이었어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게 네 레인보우 픽시 할 때 톤 아 네 픽시요? 네 아니 지금 좀 떨리신다고 생방이 오랜만이라 네 생방이 라디오 생방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지금 약간 떨려서 아까 좀 대사도 씻고 그랬네요 그게 아니라 저랑 있어서 떨리는 거 아니에요? 빨리 다음 거 하시죠 네 욕하면 안 된다 오늘 절대 안 돼 지금 문자로 이미 오늘 방송사고 나면 안 됩니다 계속 왔어 아니 욕할 만한 말씀을 하지 마세요 아 제가요? 네 저는 근데 DJ라서 제 일을 해야 되니까 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하는 게 DJ가 할 일인가요? 아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현영씨가 또 성격이 있다 보니까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해요 정신자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이다혜씨가요 그 어둠의 자식은 딘딘 DJ가 멋진 모습 보여주는 걸 멋진 척한다고 소름이라고 하실 듯이라고 했는데 아니 저 좀 화가 납니다 뭐가요? 제 SNS에 제가 멋있는 사진 하나 울렸잖아요 아니 진짜 어 진짜 죄송한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꼴보기가 싫다라고 아세요?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지 아니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야 진짜 이거는 근데 왜 꼴보기가 싫었어요? 아니 진짜 너는 못 느꼈니? 그게 저희 팬분들이 좋다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를 이 짤이 너무 예쁘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라디오 홍보할 겸 이렇게 올렸는데 갑자기 아 찍찍 이렇게 올려가지고 너무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게 좀 화가 났어요 왜 그렇게 썼어요? 제가 짜증나서 그렇게 쓴 거예요 아 그래요? 예예 솔직히 좀 잘 나왔죠? 조금 약간 인정했죠? 뭐가요? 약간 보고 오 뭐야 잘 나왔네 약간 제가 그랬으면 아 찍찍을 썼을까요? 아 찍찍의 의미는 뭐였어요? 아 찍찍은 욕이었구나 참아 쓸 수 없었구나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현영 씨 너튜브에 등장을 했죠 제가 그런 다음에 뮤지컬의 청취자분들이 라디오에 현영 씨 모셔달라고 진짜 엄청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랬었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또 깜짝 통화 했었잖아요 저희가 네 맞아요 그때 우리 씨랑 함께 있었는데 네 그때 전화는 괜찮았었나요? 처음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아 진짜? 네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옛 추억도 이제 되살아보고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았구나 깨달았군요 예예 아 그때 참 열심히 살았지 내가 그 유행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절충이 돼 보였나요? 이게 참 웃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민주님이 현영 언니 딘딘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좀 말씀해 주시죠 아 딘딘의 매력이요? 네 해봐 딘딘의 매력은 약간 해봐 라디오에 3초 이상 정적이 흐르고 있잖아요 죄송해요 딘딘의 매력은 일단 딘딘씨가 누나분들이 많아요 친누나분들이 많아서 많은 게 아니라 둘 있지 누나들이 둘 있는 거지 누나들이 많으면 뭐 친누나가 두 분이 계셔서 그런지 여자의 마음을 되게 잘 알아준다 야 돌려서 깠네 좋습니다 현영씨의 매력은 뭐 귀엽죠 올망졸망하고 키가 한 148 정도 세니까 키 몇이예요? 장난치고요 저는 키 160이에요 160 160? 저는 173이에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당신두요 이 코너가 연사친이라는 연애 고민 상담 코너예요 뭐 주변에 연애 고민을 좀 들어주는 잘 안 듣죠? 아니요 저는 이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공감을 해준다기보다 되게 이성적으로 결론을 조언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본인 연애할 때는 어때요? 저는 잘 얘기를 안 하죠 남들한테? 어 맞아 나도 뭐 있었던 척 하지 마세요 넘어갈게요 아니 근데 저도 옛날에 연애 고민하면 약간 귀뚱으로도 안 듣더라고 내 말을 아 내가? 그러다가 갑자기 야 헤어져 갑자기 아 진짜로 귀뚱으로도 안 듣다가 야 헤어져 별론에 아니 네 잘 듣고 아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그런 말을 했겠죠 제가 아 그래요? 네 귀뚱으로 안 듣진 않았습니다 오늘 풀메하고 왔어요? 예 아 왜요? 보라니까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잘 보이려고? 네? 아니에요 자 자꾸 짜증난 말을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연사친 코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사연 먼저 만나볼 텐데 정은수님이 보내주셨고요 현영씨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으세요 얼마 전 소개팅을 했는데요 여자분이 먼저 밥을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소개팅 첫 만남에서는 항상 제가 밥을 샀기에 좀 놀랐습니다 또 내심 속으로 이 사람도 나에게 마음이 있구나 들떴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저의 찐 여사친이 야 그거 마음에 없다는 소리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사친의 말이 맞았습니다 소개팅 여는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죠 그럼 왜 저한테 밥을 산 걸까요? 여자분들의 미묘한 심리 정말 모르겠어요 아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현영씨 목소리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쁘지 않나요? 왜 이거 읽을 때 얼마 전 소개팅을 했는데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평소 말투로 읽어주세요 아 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까지 저랑 이제 이 코너를 래퍼 비권씨랑 함께 진행을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여자의 심리를 이야기해주는 분은 없었습니다 네 물어볼 건데 정은수씨가 밥을 산 거는 네 이제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러라고 부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불렀겠어요 사실 제가 소개팅 경험이 별로 없어요 저는 자만추 스타일이라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소개팅 경험이 별로 없는데 주변 분들은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 분들 말을 들어보면 이게 처음 날에 밥을 남자분이 사셨으면 커피는 여자분이 사시던가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처음 만났을 때 남자분이 밥을 사셨으면 뭐 두 번째 만날 때는 여자분이 밥을 사시던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분이 밥을 처음에 샀다고 하는 거는 좀 약간 다음에 볼 일이 없다 아 그치 약간 약간 너한테 뭔가 신세지기 싫다 아 그치 정확히 그 표현 약간 이런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고요 그렇죠 장예원 씨가 그거 다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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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정 씨가 마음에 안 드니까 산 거죠 네 신세지기 싫어서 네 박효영 씨가 마음에 안 드니까 빚지기 싫어서 맞아 빚지기 싫어서 강예원 씨가 좋은 이미지 남기고 떠나려고 어 맞아 맞아 이것도 있나?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떠나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그래 뭐 그냥 이렇게 쿨하게 하려고 그 소개팅 한 번도 안 해봤죠? 거의 안 해봤죠? 네 저는 진짜 거의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소개팅을 할 그게 아니잖아요 낫을 너무 가리니까 사실 네 저는 소개팅을 제대로 받은 적은 한 번도 없고 막 이렇게 나는 소개팅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면 친구가 불러서 나갔더니 소개팅이었던 자리는 몇 번 있었어요 아 뭔 말 아 네? 또 뭐 자기 인기 있었다 뭐 이거 얘기하는 거 뭐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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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아니고 그럼 보통 고백 받는 편이에요? 그렇죠 해본 적 없어? 저는 먼저 고백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해본 적 없어? 너 나한테 안 했나? 진짜 짜증나요? 제가 이래서 안 나올까 사실 생각했거든요 정말 짜증나네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고백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거절을 해요? 저는 일단은 그분이 고백을 하지 못하게 사전에 일단 거리를 좀 많이 두는 편이고요 사전에 거리두기를 시행하는구나 거리두기를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고백을 했다 그러면 되게 단호하게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거리두기라고 치고 현영아 밥 먹었어? 응 뭐 먹었어? 어 뭐 먹었어 그냥 뭐 해? 그냥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대화가 단절되게 대화가 단절되게 한다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계속 좀 계속 보내 문자를 그럼 씹 그냥 일 씹을 한다? 응 일 씹을 한다 근데 또 와? 또 오면은 이제 계속 그냥 씹어요 그냥 근데 그러고 만난 적 없어요?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해서? 어 만난 적 없어요 아 진짜? 네 한 번 마음에 안 들면 정이 안 가더라고요 끝까지? 네 나도 한 명 알잖아 네? 은근히 거절한 분 누구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웃기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조현영 씨 추천곡인데 레인보우의 아이컨택이라는 노래를 가져왔어요 네 왜 이 노래를? 어 이거요? 네 그냥 제가 작곡했어요 아 본인이 작곡해서? 저작권 쌓으려고? 알겠습니다 자 이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참 문제네요 진짜 네 문제죠 자 조현영 씨가 직접 작곡한 레인보우의 아이컨택 듣고 왔습니다 2378님이 오 작곡가 노래 좋은데요 라고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김규빈 양이 아 김규빈 씨가 현영 언니가 오니까 확실히 남녀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볼 수 있어서 좋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솔직히 조현영이 좀 남자 같아 제가 좀 여자 같고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자 입장을 좀 내가 잘하는 것 같고 얘는 오히려 남자 입장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진짜 맞아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 사연 읽고 얘 잘 몰랐을걸? 아니야 나 알았어 알았어? 응 자 아까 사연 주신 정은수님 사연을 바탕으로 알뜻 모를 듯 애매한 여자의 그린라이트라는 짧은 코너를 마련해 봤습니다 네 네 가지 상황을 보고요 저랑 현영 씨가 이건 호감이다 혹은 아니다 라고 해드릴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여사친이 여사친이에요 여사친 남사친이 아니라 여사친 여사친이 요즘 들어 부쩍 귀엽다 너 진짜 귀엽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음 하나 둘 셋 하면 OX 해볼까요? 네 그린라이트면 O 아니면 X 네 자 하나 둘 셋 O O야? O 근데 약간 귀엽다는 남자한테 좋은 수식언 아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되게 긍정적인 얘기잖아 어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귀엽다라는 말 자체도 안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아 근데 근데 그 남성적인 매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초반 호감은 생길 수 있어도 그치 그치 이제 나중은 모른다 음 일단 그린라이트인 건 맞는 것 같다 아 그러니까 그린라이트 스타트로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어 그러면 조현영 씨는 귀엽단 말 잘 안 하죠? 저는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봤을 때 어 저 귀여웠던 적 있어요? 네? 저 귀여웠던 적 있어요? 어 딘딘 씨가 귀여웠던 적은 없고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때는 많았죠 그건 저도 너무 많아요 저 너무 많아요 서로 많았던 걸로 당신이 저 유학 갔을 때 네 제가 한국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네 고등학교 조퇴하고 와가지고 피자 시켜달라고 했을 때 진짜 너무 쥐어받고 싶었어 한 대 진짜 제가 언제 그랬죠? 아 그때 그랬어요 당신 보성여고 다닐 때 보성여고라뇨 신광여고 아 신광여고 그래 거기 다닐 때 어머 이 사람 봐라 어 아무튼 근데 약간 너무 귀엽다 이러는 거는 좀 남성적 매력이 없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데 아 그래? 아무튼 근데 이건 뭐 본인의 입장이니까 음 근데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남성분한테 어 귀엽다 이렇게 얘기해본 적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그치 동생이거나 그러면 몰라도 황주비씨가 콩깍지의 시작이 귀여움이죠 라고 아우 아주 좋은 얘기네요 그러네 네 그리고 백영희님이 그린라이트 행동이 귀엽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박지혜님이 귀여운 건 무적이에요 라고 해주셨고 그냥 동생같이 느껴져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쵸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상황을 현영씨가 읽어주실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입니다 나랑 있을 때 특히나 자주 웃기도 하고 웃을 때마다 은근히 옆에 있는 나를 자주 때리는 회사 동료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오케이 라고 하셨는데 이거 또 이제 오늘은 현영씨가 웃었으니까 여성분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분이 막 이렇게 옆에 상대를 치는 OX 자 하나 둘 셋 세모 세모? 왜요? 왜냐하면 이게 자주 웃어주는 거는 그린라이트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웃냐가 중요해요 사실은 여자들이 그래? 어떻게 웃냐가 중요해요 이게 어떡해요? 막 막 박장대소 박장대소 막 이렇게 막 진짜 세게 때리면서 막 이렇게 아 그거는 좀 그렇게 웃냐 어 아니면 아 뭐야 진짜 너무 재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웃어준다 아 이거에 차이점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이 이 말만 듣고서는 이게 그린라이트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웃으면서 이렇게 칠 때 하하 이러면서 탁탁탁탁은 괜찮은데 진짜 막 친구 때리듯이 막 네가 나 때리듯이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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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영 씨도 웃을 때 좀 때리잖아요 사람 네 약간 때리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아 진짜 아파요 근데 저 친구가 손이 맵거든요 그래서 진짜 때리면 너무 아파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또 싸움이 나는 거야 야 웃다가 왜 그러냐 막 하면서 막 야 웃는 거잖아 막 하면서 막 웃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래 약간 이러면서 너무 아프니까 네 죄송합니다 약간 근데 약간 호감이 있으면 그 사람 말에 좀 더 웃어주는 경향이 있구나 그쵸 그쵸 호감 없으면 그냥 얼어 있어? 호감이 없으면 일단 이렇게 아 귀에서 귀로 빠져나가?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가? 그쵸 그쵸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그치 그치 약간 그런 거 같지 아 그래요?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그냥 이 정도 이거는 그냥 진짜 최악이구나 그 정도면 뭐 많이 웃어주는 거죠 호감이 없을 때 와 무섭다 진짜 정은채 씨가 저는 현영 씨 말이 진짜 공감해요 라고 해주셨고 장성준 님이 현영 씨 말 완전 공감 오 그러니까 이렇게 공감을 좀 막 차네요 많은 분들한테 그쵸 잘 왔죠 제가 음 아주 잘 왔습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상황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면 네 세 번째 상황입니다 내가 찍어준 사진으로만 깨똑 프로필 사진을 해놓는 여자 후배 나랑 있던 사진을 저장하고픈 그런 마음 아닌가요? 시간이요 이 사람아 나랑 있던 시간을 저장하고픈이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진이요 사진 죄송합니다 자 내가 찍어준 사진만 이제 여성분이 계속 프로필 사진으로 하는 거예요 자 오엑스 자 하나 둘 셋 오 백영희 님이 진짜 잘 나와서 그래요 인생샷 이런데 이 사진 찍어주는 분이 사진을 정말 잘 찍는 거야 진짜 진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유독 그 사진을 잘 찍어주시는 남자분들이 계세요 맞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왜냐면 이제 여자친구를 오래 사귀어 오신 분들은 웬만한 진짜 사진인가 보다 더 잘 찍으시더라고 그쵸 그쵸 이 하나하나 님이 그냥 찍사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냥 찍사라고 어때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랑 있었을 때 찍었던 사진이나 이런 게 SNS에 만약에 올라온다 내가 찍어준 게 그럼 약간 어? 뭐지? 나 이거 왜 올렸지? 어 약간 나 보라고 올린 건가? 약간 이런 느낌 어 남자들이 근데 되게 혼동할만 할 것 같아 그쵸 의미를 부여하지 남자는 뭐 찍어준 사진으로만 계속 지속적으로 깨떡 프로필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의미부여를 하기에 딱 좋은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어 게시판 대부분의 의견은 그 사람이 사진을 진짜 잘 찍는 거니까 착각하지 말라 이런 의견인데 어 그래 근데 사실 푸사 같은 경우는 좀 내가 진짜 잘 나온 사진으로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사실 아무리 내가 호감 있는 사람이어도 이 사람이 나를 잘 못 찍어줬어 그럼 안 하고 싶지 그치 근데 계속 하는 거 보면은 잘 사진도 잘 찍고 뭔가 호감도 있고 이런 게 아닐까? 어 이건 좀 애매하긴 하다 애매하다 이거 김태희님이 박명수님 생각났어요 조이씨 사진 최고임이라고 해주셨는데 아 맞아 맞아 이게 화제가 됐었죠 아 그러니까 명수형이다 이거야? 그냥 본인 당신의 존재는 조이씨한테 박명수다 이런 느낌이야? 사진 잘 찍는 박명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래요 아 너무 슬프다 사진 잘 찍는 것도 참 슬프구나 아 그렇군요 자 다음 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자 네 번째 상황입니다 너는 진짜 편한 스타일이야 내가 원래 남자들한테 낯가리는데 이상하게 너랑 있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이 말 듣는데 심쿵했어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오케이 자 여자 입장이에요 OX 자 하나 둘 셋 OX X야? X입니다 아 진짜? 너랑 있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응 막 너랑 있을 때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너랑 얘기하는 거 너무 편하다 근데 너는 진짜 편한 스타일이야 이거 자체가 진짜 레알 편한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것 같거든 약간 그냥 본인의 속내를 다 드러내기 부끄러우니까 약간 뒤로 뺀 게 아니라? 어 그냥 내 생각에는 진짜 내가 호감이 있는 상대한테는 이렇게 말 안 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저라면은 상대한테 아 너 진짜 편한 스타일이야 라고 해서 괜히 가까워질 수 있잖아 더 어 그런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가까워진 다음에 나중에 약간 남사친처럼 가다가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런 아 근데 현영 씨는 남사친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가잖아 바로 연애 약간 남자면 남자 이러잖아 저는 약간 구분짓죠 아 남자면 남자 이렇게 딱 하고 네 그래서 이런 말은 전 안 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어 그런가 아 그래 제가 이상한 게 좀 여성분들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게 딱 딘딘 씨가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진짜 편한 스타일 약간 뭘 진짜 편해 야 나 부담스러운 스타일이야 같이 있으면 전혀 안 부담스럽고 진짜 무슨 동네에 막 꼬맹이 같은 그런 느낌 들거든요 아 진짜 아 방금 내가 움찔했다 정아영 씨가 원래 편한 것보다 불편한 사이가 더 무서워요 긴장하니까 사랑으로 변하는 맞아 맞아 아 그래? 응 그럼 나 앞으로 진짜 냉혈한처럼 사람들을 대해야 돼? 그런 게 아니고 너는 이미지 자체가 너무 편한 이미지라서 어쩔 수가 없어 네가 아무리 불편하게 대하면 그냥 싹스 노란 애가 되는 거지 약간 코요테 우리 종민이 형 같은 느낌? 되게 사람 좋아 보이는? 약간 아 그 느낌이야 나? 어 그런 느낌이 되는 거지 나 되게 차가운 줄 알았는데 아 저의 여전히 아 진짜? 너도야? 음 오케이 자 청취자분들의 나를 헷갈리게 만들었던 이성의 표현이 궁금한데요 네 이성에게 들었던 애매모호한 표현들 저희에게 다 물어봐주시면은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저희는 사연 기다리는 동안 레인보우의 텔미텔미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연애 얘기 들어주는 사람 친구 연사친 조현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좀 읽어볼까요? 현영 씨 네 2748님이 오늘 시간 너무 잘 간다 현영 언니 너무 재밌어요 크크크 하셨어요 아 제발 목소리 좀 니마 아 목소리 좀 제발 왜요? 이게 어때서요? 오늘 시간 너무 잘 가요 니마 제발 좀 빨리 다른 문자 읽어주세요 아 진짜 목소리 때문에 진행 못하겠어요 니마 아니 지금 아니 제 방송용 목소리 가지고 왜 그러세요 아니 방송용이 있고 진짜용이 있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중간에 이 로고 나가는 동안에 이 의아 씨가 현영 씨 목소리 듣고 있는데 살짝 김희선 목소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라는 문자를 이 친구가 뭘 이 친구가 봤어 그랬더니 실실거리더라고 혼자 근데 그걸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문자 읽으러 갑자기 어 언니 시간 너무 잘 간다 이랬는데 나 너무 싫은 거야 그걸 또 봤니? 봤죠 맞잖아 그래서 목소리 그렇게 한 거잖아요 아 아니에요 제 원래 목소리예요 그럼 0328님 목소리 원래 그 자다캠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0328님이 지금까지 한 묘학 현호 중에 오늘이 제일 재밌어요 현영짱 그래 이 정도 목소리는 괜찮아 그나마 이 정도는 인정 자 이번에는 조금 긴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많은 남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얼마 전 소개팅을 했는데요 외모나 조건이 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첫인상은 좋았는데 문제는 자리에 앉자마자 입에 모터를 단 것처럼 말을 쉴 새 없이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참 가증스럽네요 오늘 날씨 참 좋죠 회사에서 잠깐 하늘을 봤는데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었는데 우와 이거 한번 보실래요? 줌해봐요 줌해봐 와 이래요 제 자랑 아닌데 제가 사진 좀 찍거든요 네 처음엔 뭐 그러려니 했어요 또 저와 너무 다르니까 좀 신기하기도 했고요 근데 밥을 먹는 두 시간 내내 자기 얘기만 떠드는 글을 보며 이거 좀 오버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이 자주 싸우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물론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현영씨 말투는 원래 좀 그르세요? 네 아무튼 너무 좋네요 네 걱정 마세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감기 걸리고 아팠는데 아픈 저를 두고 두 분이 또 엄청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결심했습니다 전 애 낳으면 절대 자식 앞에서 아내랑 안 싸울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참 맛있네 아니 첫 만남에 부모님 싸운 얘기까지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그분의 수다를 두 시간 내내 들으니 나중에는 현기증까지 나더라고요 두 분은 이렇게 말 많은 사람을 만난 적 있나요? 다른 조건은 다 좋은데 이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익명을 요청한 말 많은 남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에요 조현영씨는 낯을 엄청 가리잖아요 네 처음 소개팅에 나왔어요 네 이렇게 말이 많아 네 근데 외모랑 이런 게 다 괜찮아 네 뭐 나쁘지 않아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반응을? 일단은 저는 사실 말이 좀 많은 분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워낙 좀 말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말을 좀 많은 사람이 좋은데 이렇게 부모님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라 첫 만남에 부모님 싸운 얘기 막 하면 일단 저는 한 세 번은 만나볼 것 같아요 너무 조건이랑 이런 게 다 내 마음에 들면 그리고 이게 사람이 너무 긴장을 하다 보면 말이 막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말이 있을 수도 있고 헛소리들이 좀 나올 때가 있지 헛소리들이 좀 많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게 긴장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러신 분인지 이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적어도 한 세 번은 만나볼 것 같아요 저는 정다영 씨가 어색한 게 싫어서 저도 말 많이 하는데 그런 타입일 수도 있을 듯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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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옛날에 어떤 분이랑 처음 자리를 가졌는데 뭔가 제가 이분한테 좀 잘 보이고 싶으니까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을 약간 그러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마음에 들면은 뭔가 좀 잘 보이고 싶고 막 이러니까 말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좀 말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오빠 왜 말 안 해? 아니야 아니야 그냥 밥 먹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되다가 이제 처음엔 안 그랬잖아 하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고 그러다 헤어지고 굳이 뭐 헤어진 것까지 김소연 씨가 어우 저는 기 빨려서 못 만날 것 같아요 대화는 서로 통해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자 장예원 씨 거 한번 읽어주세요 장예원 님이 저 그렇게 세 번 만나봤는데 세 번 다 말 많아서 넋나갔어요 라고 이분 이제 퇴사하신 장예원 씨인가? 네 잘 모르겠네요 그 제가 제 생각에는 사실 대화라는 거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이 많은데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본인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치 그치 본인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으려고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어머 이러면은 이 사람 계속 얘기하고 그치 그치 더 조바심이 나지 어 또 뭐 얘기해야 되지? 뭐 얘기해야 되지? 그치 약간 정막이 좀 되게 부담스럽잖아 처음 만나면은 그쵸 뭔가 정막이 흐르면 또 대화를 다른 주제로 꺼내야 되고 이러니까 그게 조금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저는 만약에 말 많은 남자님이 대화를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했다 이러면은 저는 좀 두 분이 안 맞는 성향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쵸 근데 그래도 꽤 착한 사람인 것 같긴 해 남자가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나는 한 세 번 정도는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세 번 정도? 세 번 정도는 근데 세 번이면은 약간 세 번 정도면은 그래도 호감이 확 떨어지진 않거든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쵸 그쵸 그러면 세 번 다 말이 많으면 어떡해? 그럼 이제 뭐 안되는 거야? 못 만나거나 근데 사람이 만나다 보면 괜찮아지죠 좋은 면을 발견하게 돼요 모든 사람은 그치 않아요? 근데 그 형한테 왜 그랬어요? 방송 중에 사태질을 해요 자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그레이의 TMI TMI 네 그레이의 TMI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나간 동안 저희가 이렇게 입을 보는 라디오에서 가리면 계속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하정 선배님이 알려준 팁이에요 옛날에 파워타이 나갔을 때 딘디나 욕하고 싶을 땐 입을 가려 이래서 제가 입을 가리고 이거를 배웠죠 입을 많이 가리네요 자 만인의 연사친님이 보내주신 다음 사연도 한번 만나볼게요 현영씨가 읽어주세요 제 나이 스물아홉 저는 지금까지 연애를 딱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우습게도 주변에 남자는 참 많아요 친오빠도 둘이나 있고 주변에 남자 사람 친구들은 수두룩하죠 그래서 친한 남자친구들에게 내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모르면 다들 반응이 이래요 너? 그냥 못생겨서 연애 못하는 거지 죽을래? 똑바로 말해라 죄송한데 A씨 없는데 너는 매력이 없어 매력이 털털한 게 전부이면 어떡하냐 이 친구의 말처럼 평소 저는 털털하다, 친숙하다, 편하다 이런 말은 자주 듣긴 합니다 누군가는 털털하고 수더분한 것도 매력이라고 하는데 왜 저는 그걸 매력으로 써먹을 수 없을까요? 털털하면서 매력있는 현영언니 저에게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네 만인의 여사친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대본에 없었거든요 그거를 넣으신 이유는 본인의 성격이 원래 나온구나 아니요 약간 몰입을 하다 보니까 연기를 하잖아요 제가 본인의 약간 생활연기? 아니요 아니요 몰입을 하다 보니까 몰입했다 이 짧은 한 대사에 몰입을 해버리네 대단하다 그렇죠 그렇죠 메소드 메소드 자 현영씨는 근데 주변에 뭐 털털하다는 이런 이야기 들어요? 안 듣지 않아요? 저는 많이 듣죠 그래요? 네 저는 여성분들한테 말고 남자 남사친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 진짜? 너한테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아 저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친구니까 너무 털털했죠 너무 털털한 점이 많았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털털하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요? 네 듣죠 듣죠 혹시 털털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분들 중에 네 현영씨한테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지어내진 말고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생각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인기가 좀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왜요? 그건 저도 모르죠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털털하다 사연 나오니까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났는데 옛날에 현영씨가 신광여고 거기서 이제 조퇴를 하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근데 이제 피자를 먹고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오신 거예요 맞아요 기억이 나요 근데 얘가 갑자기 덥다고 그 교복 상의를 이제 벗고 네가 그것만 입고 있었어요 나시 나시 그 블라우스인가? 블라우스 이거 뭐라 그러죠? 메리아스? 아닌데 뭐라 그러지 아 민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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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매만 이 친구가 입고 있었는데 아빠가 문 열고 들어왔다가 집에 띡띡띡 띠리릭 얘를 보고 갑자기 어 죄송합니다 하고 나간 거예요 아빠가 나랑 얘랑 같이 피자 먹고 있는데 웬 여자가 민소매를 입고 있으니까 아빠가 어 죄송합니다 하고 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왔어 그 다음에 뭐하네? 이랬어 어? 얘 뭐 오늘 학교 끝나고 집에 왔어 그랬더니 얘가 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아빠가 너무 당황해서 짐 챙겨서 나간 기억이 되게 쓸데없는 TMI를 아 근데 그게 너무 웃겼어 나 아빠한테 아빠가 자기 집인지 뭐 자기 집인데 당황해서 어 미안합니다 하고 나간 게 너무나 웃겼어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확 기억이 나네요 말해주니까 조현양님이 아 조현양님이 네네 다행이네요 조현영이 아니라 털털한 걸 매력으로 봐주는 사람을 만나야 할 것 같아요 해주셨고 사연하고 비슷한 문자가 왔어요 정아영님이 지인 모임에 나갔는데 어떤 오빠가 저보고 웃기대요 이거 호감 시그널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요걸로는 너무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 근데 이게 너무 털털하고 너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 중에 박세림이 있잖아 아 저희 친한 친구 중에 세림이 세림이 세림이라고 그 친구가 이제 스튜어디스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괜찮아 보일텐데 저희한테는 너무 얘가 털털하거든요 네 너무 웃기죠 너무 웃긴 친구죠 자기 자기의 용변 이야기를 되게 쉽게 아무렇지 않게 하고 막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겠지만 우리한테는 너무 그러니까 매력이 없어 그냥 인간 같아 그냥 매력이 좀 없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어때요 좀 남사친 만날 때랑 남사친이랑은 사귄 적이 있어요? 어 되게 어렸을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자라면서 어 이건 별로 좋지 않다 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구분지었어 왜냐면 헤어지면은 이제 친구도 잃는 느낌이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 아예 이제 구분을 지어서 진짜 친구인 애들은 끝까지 친구로 이제 지내고 아닌 사람들을 이제 만났죠 그 남사친 만날 때랑 이성을 만날 때는 어떻게 바뀌어요? 화장이랑 옷 같은 게 많이 확 바뀌어요? 아니요 저는 사실 뭐 외모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초면에만 살짝 화장을 하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그때부터 완전 민낯으로 민낯으로 가거든요 왜? 예? 아니 난 약간 그런 마인드야 내 민낯을 보고 싫으면 말아라? 약간 이런 스타일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남자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겠죠 당연히 내 민낯이 예쁜 아니 아니 니가요 당신이요 이 남성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 아 그런 적은 없어요 사실 아직까지? 아직까지 없어요 오 진짜? 네 다 본인이 본인을 좋다 그래서 만난 거예요? 네네 진짜 오 진짜 네 쿨한 척하고 있네 계속 자 8284님이 단순히 털털하고 끝 이런 건 안 되고 털털한데 귀엽거나 털털한데 섹시하거나 뭔가 이런 반전 매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거야 털털한데 좀 매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털털하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구분짓는다는 말이 친구들 앞에서는 진짜 한없이 털털하기만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가능성이 열려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랄까 털털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모습도 좀 많이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현영씨랑 저랑 저랑 만약에 있다가 과거에 현영씨가 연애를 하면 남자친구랑 통화를 하거나 이러면 와 가증스럽더라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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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알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진짜 가등스럽더라고 오바하지 마세요 아무튼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털털한데 좀 다른 포인트가 근데 이제 이 사연을 주신 분은 털털한 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털털하게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 맞아 맞아 약간 본인은 안 그런 사람인데도 더 털털하게만 해보려고 이래서 약간 그러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이번 사연 여기까지 얘기해보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요 유빈의 숙녀 네 유빈의 숙녀 듣고 오셨습니다 네 연사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네 현영씨 어때요 오늘 라디오 출연하셨는데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우리 딘딘이가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라디오 DJ까지 하고 아주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지난주에 호이호이 이야기할 때 제가 조금 짜냈어요 눈물이 진짜 좀 핑 돌 정도로 아니 뭐가요? 전 재밌게 활동했는데요? 아 그래? 아 그래? 아니 왜냐하면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슬펐어요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호이호이 활동할 때 뭐 화장실 가지도 못하고 처음에 이랬다 이럴 때 이 친구가 또 엄청 또 자기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진짜 좀 찡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서 그 기사사진 기자사진이 또 생각나가지고 기사사진 그 어디 공원 앞에서 어디 공원에서 딱 찍힌 거 아 그만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회수가 좀 늘었을 거예요 그게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뭐 활동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제가 너튜브를 요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조현영 TV 조현영 TV 야 심각할 정도로 열심히 하더라 그 진짜 진짜 좀 징글징글 할 정도로 열심히 하더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네 한 방 한번 하시죠 언제 네 또 해요 저희 어머니랑 해가지고 저도 딩가딩가 이번에 개선했으니까 아 그럼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장예원씨가 현영님 또 나와달라고 아 그럼요 아 이거 저도 한번 고정으로 이거 좀 어떻게 안되나요 아 진짜 좀 고민해볼게요 한 달에 한 번씩 좀 여성분의 의견을 듣고 싶을 때나 아니면 뭐 일단 저희가 비권씨랑 좀 이야기를 해야 돼서 아 뭐 이렇게 세 명이 해도 뭐 아 근데 우리가 돈이 기름값은 좋아하지 아 그래도 이게 사실 남자끼리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자랑 남자랑 이렇게 둘이 얘기하는 게 좀 더 저도 재밌었어요 그렇죠 너무 재밌었고 네 또 좋은 방안을 한번 뭐 슬리피씨를 날리고 거기 출연료를 여기로 갖고 오든지 아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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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은정씨가 현영 언니 가지 말아요 화요일 비권님이랑 고정 게스트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 아 이거 고정 게스트 솔직히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숙박 친구로서 근데 내가 볼 때 비권이랑 있으면 또 얘 가증 떤다 난 그게 너무 그려져서 싫어 목소리 김희선 목소리 나온다 또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저 그러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또 이야기 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뮤지컬이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현영씨 다음에 빨리 조만간 만나기로 하고 저는 현영씨 보내드리면서 레인보우의 오로라 그리고 2663님이 신청해 주신 훈스의 얘가 이렇게 예뻤나 들려드리면서 잠 못밤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영씨 조만간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빠엠 밤하늘 위에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